엄마 지의 저기, 촬영, 촬영 같잖아. 촬영? 뭔 촬영? 아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아니, 우리 엄마가 정신이 돌아오셨나? 똥은 그냥 똥집에서 사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니, 누구시오? 예? 아니, 저기 우리 집 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어? 언제 왔어? 뭐라고? 어? 아, 정말? 알았어. 아니, 안그래도 지금 막 퇴근하려는 참이야. 그래. 어?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멀쩡해지신 것 같대. 네? 네? 아니, 설 다가온다고. 떡도 뽑아오고 만두도 빚어야겠다고 하시더래. 그 지혜랑 김서방 먹인다고. 지혜 본지도 꽤 오래됐다고 하시고, 아줌마보고 우리 집에 언제 왔냐고 하시고. 하하,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냥 그렇게 계속 온전하게 지내시면 정말 좋겠네요. 아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럴까? 에이, 섞지 마세요. 그냥 잠시 반짝 하시는 걸 거예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겠다 흐렸다 반복하셨대요. 가시는 날 아침까지요. 어이구. 왜? 아니, 꼭 그렇게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해야겠어요? 원래 기훈 씨 그거 특기잖아, 특기. 아, 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뭘. 맞다. 기훈 씨 말이 맞아. 한동안 그렇게 심하게 아프셨는데 완벽하게 치료될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세요. 또 누가 압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화가 선생님 같은 효자를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기적이 일어날지도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암튼 그만 퇴근하고요. 설 세고 만납시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아, 저 어머니, 저 어머니 은요? 저기 방에 계십니다. 저기, 지금 우울하십니다. 아? 아,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여보세요? 어, 김세방? 예, 장인어른 김세방, 지혜 촬영하는데 갔다며? 예, 지금 같이 있어요 그도 준화를 안 봐도, 지혜 말이야 아니, 꺼놨겠죠, 촬영하는데 방해되니까요 언제 끝나냐? 뭐, 지금 찍는 거 끝나고 밤 촬영 2시만 찍으면 끝난대요 그럼, 지 보러 와 네, 촬영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예요 뭐, 늦더라도 오늘 안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라 그러네요 어, 그래? 저, 대단히 미안한데 말이야 저, 우리 집에 좀 와라, 지혜랑 같이 늦더라도 꼭 좀 들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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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요, 예 근데 뭐,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예, 예 어,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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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없어 먹었어요 한번 할 때 빨리 빨리 좀 합시다 전세한 세 버전요 전세 마스크 메빈수 씨가 어깨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얹어주셔서 리드 꾸해줬으면 흠을 protesters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정수 누가 부르는데요? 빨리 가보세요. 말씀하세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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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여태 만들고 있어?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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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봐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구만. 아이고 배고파. 그걸 좀 익혀주던지 아니면 밥 좀 줘. 이거 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들 가요. 아이고 참... 아 참... 서학이랑 재민이는요. 저 처가에 들렸다고 온다고 합디다. 12시 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잠깐 거기 들려서 할머니 뵙고 온다고요. 아니 어차피 세배하러 갔던데 밤늦게 거기를 뭐하러 들러? 할머니께서 갑자기 정신이 발장해지셨다네요. 근데 사학이하고 재민이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신대요. 그래서요. 아니 그게 말이야 그게... 그게 왔다 갔다 정말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대요. 평생 식구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어... 그래서 언제 또 정신이 흐려지실지 모르니까 정신 반짝 나셨을 때 한번 뵙고 온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해요. 잠깐 뵙고 오라고 했죠. 아 그나저나 뭐 저... 밤... 밤 촬영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안 하나? 응 하겠죠. 하는데 끝난 대로 바로 온다고요. 집중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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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혜 씨랑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혜 씨는 또 처음으로 해서 서로 편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재민 씨한테 하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기, 저 좀 잠깐 볼래요? 네. 지겹죠? 뭐, 그냥요. 영화 촬영 구경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보면 지겨워요. 아,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다 끝날 때까지 수다나 떠면서 놀아야겠지? 그래, 그래. 수다 따라다. 여기 끝나면 봄 될 때까지 기다렸다 찍어요? 어, 뭐 그때 되면 좀 놀러 다니는 기분도 들 거예요. 아, 네. 근데... 다음 씬이... 배드 씬이라도 돼요? 아니, 나 의도적으로 여기 붙들어 두는 것 같은데. 아, 걱정 말아요. 저 의사 씨는 없으니까. 아,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할머니가 정말 우리 알아보실까? 그렇다니까 다시 돌아오셨대 어찌 됐건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제민씨 우리 빨리 가자 그래 할머니 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 엄마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저분들한테 나쁜 짓하고 죄진 거 있으세요